네 하모니카 술인데요. 이와사키 솔로 제품이구요. 이 제품은 목관 제품이죠. 목관 제품인데 설명을 보니까 미지근한 수돗물을 틀어 놓고 하모니카를 씻어서 탁탁 털었다고 하셨는데 목관 제품은 물로 씻으면 안되십니다. 이거 약간 그래도 많이 씻으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목관의 변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요. 그나마 다행이네요. 전화드려 가지고 물청소는 하지 말라고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테스트 해볼께요. 솔 아랫부분이 막혀있구요. 라 아랫부분이 막혀있구요. 시는 아예 안나옵니다. 레 아랫부분도 아래가 막혀있구요. 파 부분도 아래가 막혀있네요. 고음으로 갈수록 지금 아래 위쪽 음이 안맞아가지고 맥놀림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상태입니다. 일단 열어가지고 청소를 한번 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.